킹스레이드의 제1대 킹스레이디로 선정된 소혜입니다. 여러분께 킹스레이디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광고 영상의 컨셉은 제가 1대 킹스레이디로서 킹스레이드의 새로운 애정폭발 업데이트를 기념해서 재미있고 신나는 안무와 가사로 애정폭발을 섹시하고 귀엽게 표현하는 광고입니다. 이번 애정폭발 업데이트는 새로운 8챕터 업데이트로서 화산의 뜨거운 열기를 담은 새로운 챕터와 영웅들이 등장하는데요. 레벨은 최대 90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길드형제 콘텐츠도 확산됐다고 합니다. 와, 그럼 저와 함께 불태울 열정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1대 킹스레이디 저 소혜와 함께하는 킹스레이드를 앞으로도 많이 많이 애정해주시고요. 저 소혜도 많이 많이 애정해주세요. 애정은 계속된다. 킹스레이디 저 소혜요 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